짠! 어! 내가 선물 한빈 했네요 이쁘다 아줌마랑 엄청 잘 어울려요 고마워 안 그래도 선물 받고 마야한테 전화해야지 했었는데 혹시라도 마야 혼날까봐서 근데 마야는 못하는 게 없다 축구도 잘하고 손재주도 뛰어나고 그림도 잘 그려요 정말? 아줌마도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는데 어! 또 통했다 마야 유학 가기 전에 너한테 인사하고 싶대서 딱 한 시간 후에 마야 집 앞으로 데려와 알았지? 늦으면 안 된다? 네, 그럴게요 벼랑 맞을 것들 저렇게 서로 당기는데 어떻게 천륜을 끊어놔? 그래 나라도 큐피트 노릇하는 거야 잘하는 거야 잘하는 거야 마야 유학 가니? 네, 엄마가 가래요 그래서 아줌마랑 작은할아버지 결혼식에 못 가요 축하하러 가고 싶었는데 아줌마, 나 돌아왔을 때 내 얼굴 잊으면 안 돼요? 나 꼭 기억해야 돼요? 그럼 당연하지 아줌마가 마야 얼굴을 왜 잊어 마야야, 아줌마랑 재미있게 놀까? 준비됐어? 네 맛있다 맛있다 어? 마야, 혼자 할 수 있겠어? 아니야 아줌마 손 놓는다 스타베프 어머니 여기 계세요? 마야, 얜 왜 이렇게 오래 자는 거야? 마야, 그만 일어나 낮잠 많이 자면 밤에 잠 못 자 그만 일어나라니까 어머 얘가 어디로 간 거야? 어머니도 안 계시고 설마 나 몰래 마야 데리고 손열이 만나러 간 거 아니야? 아니, 한 시간만 데리고 있으랬더니 왜 이렇게 아나? 혜주 알면 온갖 지랄들 다 해둘 텐데 혜주, 이거 눈치챘나 보네?